수능특강 함수의 극한에 진입한다 1번 limit x 가 a 로 갈때 fx 무한대 gx 가 x a 로 갈때 무한대 이면 이랬죠 근데 이렇게 갈때 gx 분의 fx 는 1이다 자 이거 조심해서 이거는 지금 무한대 분의 무한대가 되죠 자 이런거는 부정형이 되어서 판단할 수 없죠 부정형 앞 강의에서 했죠 어떤겁니까 무한대 분의 무한대 0분의 0꼴 무한대 곱하기 0 그 다음에 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자 이거는 각기 다르게 변형을 해서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거는 값이 무시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부정형입니다 이런건 1 되는거 거짓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무한대 곱하기 0 이거 대표적인 얘는 이런거 였죠 리미터 x 가 0으로 갈 때 x 분의 1 x 플러스 1 제곱 분의 1 마이너스 1 이거죠 0을 가게 되면 자 이게 0을 대입하면 0분의 1 자 이거는 무한대가 되죠 그죠 무한대가 됩니다 곱하기 자 그 다음에 0을 대입하면 이기는 0이 되잖아 그 곱하기 0 무한대 곱하기 0 되는거라 이런 경우에는 통분을 해 왔고 구했잖아요 그죠 앞 강의를 다시 보시면 되죠 그러므로 이런 것은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부정형이 됩니다 어쨌든 이걸 직관적으로 이 형태는 거짓이 됩니다 무한대 분의 무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발례를 듣는데 fx 는 x 분의 1이고 gx 는 x 제곱 분의 1 이면 각각 x 가 0으로 간다 했을 때는 0으로 가게 되면 무한대로 봅니다 이거 0분의 1 같은거는 아시겠죠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죠 0분의 1은 꼴이 되어서 무한대가 됩니다 무한대 무한대 이면 이랬죠 limit x의 0으로 갈때 gx 분의 fx gx 가 x 제곱 분의 1이고 x 분의 1이니까 분분수하면 x 분의 x 제곱이 되어서 x가 되죠 이렇게 되죠 limit x의 0으로 갈때 x가 됩니다 0이 되면 0이 되죠 자 1 안되죠 그죠 이런 경우 발례를 들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오면은 이것은 거짓입니다 이번 limit x가 a 로 갈때 fx 는 b gx 는 무한대일 때 gx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b로 가죠 b라 b의 b 자 이렇게 됐을 때 무한대 분의 b 숫자가 무한대 분의 b 위에 b 가 있으면은 b 는 상수이면은 이건 0이 됩니다 이건 참입니다 이런거 이런거 자 또 limit gx 가 무한대로 갈때 limit x 가 그럴 때 gx 분의 1로 하게 되면 0이므로 맞죠 무한대 분의 1이므로 0이죠 이므로 limit x 가 a 로 갈 때 gx 분의 fx 자 limit 이렇게 따로따로 붙일 수 있죠 이렇게 근데 이거는 limit fx 는 b 로 가고 곱하기 이거 0이 되기 때문에 0이 되죠 이런거 자 그래서 이 경우는 0이 됩니다 3번 limit fx 플러스 gx 값이 존재하면 각각 존재한다 이랬죠 자 이거 fx gx 가 지금 예를 일단 발레를 봅시다 fx 가 fx 같은 경우에는 1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를 보면 x 가 1 보다 작을 때는 1이고 마이너스 1 x 가 1 이상일 때는 마이너스 1 자 이거는 자극한 이 될거고 여기 보면은 그죠 자극한 fx 값하고 limit x 구국한 값 다르게 되죠 다르죠 지금 근데 이제 이거 더하기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x 가 1 보다 작은 데는 전부 다 1이고 gx 는 마이너스 이니까 이 두개 더하면 0 되죠 0 됩니다 그죠 그리고 1 우측 그러니까 큰 데서 접근하는 거 우욱한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 1이고 1이니까 이 두개 더하면 또 0 되잖아 그래서 x 가 1일 때는 각각 없이 존재하죠 존재하지만 각각을 봤을 때는 각각을 봤을 때는 이것은 다르잖아요 이것도 다르죠 이것도 이렇게 되어있잖아 gx 같은 경우는 1 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 되고 1 이상일 때 1 1 되잖아 그죠 각각 존재하지 않죠 이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얘도 들어도 되고 예를 들면 fx 는 x 제곱 플러스 x 분의 2 gx 는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분의 2 자 이거 두개 더하게 되면은 0 되죠 0 되잖아요 근데 각각을 봤을 때는 각각을 봤을 때는 리미트 fx 같은 경우에는 A로 갔을 때 A로 갔을 때 자 이거는 뭐 A제곱 이렇게 됐고 자 이거는 뭐 무한대로 가버리고 그죠 이게 0이라면 이렇게 되겠지 리미트 A로 간다 안하고 이거 리미트 x가 0이라면은 fx 같은 경우에는 이럴때는 0 되지만 이거는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죠 gx도 마찬가지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0으로 갈 때 gx 0으로 가게 되면 자 이게 0 무한대로 가게 되죠 그죠 뭐 마이너스로 치더라도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죠 존재하지 않죠 그죠 그죠 거짓이 되죠 어쨌든 이것은 거짓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직관적으로 발레를 드는 거 이런 것 보다는 이러한 것이 나오면 이게 거짓이라는 것을 느끼는게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만약에 이게 이렇게 안 나오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가 존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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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플러스 gx 값은 존재한다 그럼 이러면 참 입니다 이걸 또 알아놓는게 좋겠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참 입니다 4번 이렇게 fx 플러스 gx fx 마이너스 gx 값이 값이 존재하면 리미트 fx 값도 존재한다 fx gx fx gx kx 두게 되면 이 부분이 hx 되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는 alpha 존재하는 값 그 다음 여기는 kx 를 하고 kx 될 거잖아요 그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kx는 beta 랍시다 beta fx 같은 경우에는 연립 한번 더하게 되면 fx 는 hx plus kx 되죠 그죠 이렇게 되고 fx는 2분의 hx plus kx 되고 이거를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2분의 hx plus kx 인데 리미트 붙었습니까 이거는 alpha가 되고 베타 되고 2분의 alpha 플러스 베타 되죠 수렴하죠 fx도 이렇게 해도 되고 이제부터는 이런 꼴이 나오면 물어봤다면 이거 두 개 더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해 나누기 중에 태그라는데 이거는 더해서 만들어 지잖아요 fx가 그죠 만들어지죠 만약에 이거 더한다면 이렇게 되지 더하기를 하게 되면 fx plus gx plus fx minus gx를 대서 싹 사라지고 이 fx 하여튼 이런 형태로 구할 수 있는 fx가 존재하죠 fx가 존재하면 2를 갖다 붙여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2 곱하기 만약에 이게 존재하면 로라해도 250 이런 식으로 되는 꼴이니까 존재하는 거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를 좀 다르게 바꿔서 미미터 뭐 예를 들면 아 요거는 증여가 안되는데 요건 아니고 요건 아닙니다 밑에 거 밑에 거 보자 요 문제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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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 겠지 지금 보게 되면 물론 요거 존재하면 요거는 먼저 설명하고 배탈을 두게 되면 자 보세요 x가 gx 같은 경우에는 fx plus gx 해서 fx 뺄면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탁탁되고 gx 되죠 요런 느낌 이렇게 되면 존재합니다 물론 요렇게 해도 되지만 지금 요 형태로 됐을 때는 fx plus gx 한 다음에 요게 되고 요게 되니까 어차피 gx 고친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면 gx 되잖아요 그죠 고쳤죠 이렇게 된다면 변경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fx gx 각각 분리해서 마이너스 하게 됐을 때 이게 베타고 이게 알파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다 라고 존재한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 gx 를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어쨌든 드셈이나 뺄셈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해서 또는 곱하거나 나누기로 해서 지금 보게되면 gx 되려면 어쨌든 여기에서 요거를 빼면 되잖아 바로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는게 fx plus gx 에서 마이너스 fx 뺐더니 이렇게 gx가 되잖아요 그러면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예를 들어 그러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limit x가 a로 갈때 fx 하고 limit x가 a로 갈때 fx plus gx 가 존재하면 참이냐 거짓 했을때 이거 두개를 빼거나 더하거나 곱하거나 나눴을 때 fx 를 만들 길이 없죠 지금 이 경우는 자 이거 이거 잘 대비해서 생각했어요 못만들잖아 이거 그죠 그러므로 이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6번 6번도 보게되면 두개 나와있죠 값이 존재 화면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gx 어떻게 됩니까 fx 로 나누면 그죠 이거 봤을때 fx gx 를 fx 로 나누면 gx 나오는데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이 fx 가 0이 되면 안 되는데 0이 안 된다는 말이 없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거짓입니다 됐습니다 이거 이거 이게 왜 거짓이냐 limit x 가 a 로 갈 때 fx 가 0이 아니다 라는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요런거 이렇게 바로 이제 알 수 있는 거야 일단 뭐 이게 어려운 예를 들었는데 굳이 이까지는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 됐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0이 아니라는게 만약에 놓여져 있다면 요거는 gx 값 존재한다고 되겠죠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 이게 단스가 붙어있다면 그래서 이 단스가 바로 나와 있죠 또 참 생각해보니까 잘 나와있죠 보세요 존재하고죠 존재하고인데 이게 0이 아니래 그러면 아까 그처럼 나눴을 때 gx 가 나오잖아 그죠 fx gx fx 로 나누게 되면 gx t 나오죠 그러면 이게 있기 때문에 fx 가 이게 0이 아니라는게 나와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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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바로 느낄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 limit gx 와 limit gx 분의 fx 가 존재 화면이죠 자 이거 두개는 fx 나오게 됩니까 두개 곱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돼서 fx t 나오죠 참입니다 됐습니까 참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 이거 같은 경우는 구분 같은 경우는 보게되면 gx 되려면 이거죠 여기서 fx gx 에서 나누기 fx 를 나누게 되면 아 그걸로 됐구나 잘못됐죠 여기서 나눠야 되네 fx 에서 이걸 나눠야 되네 됐죠 나누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돼서 gx 가 되는데 근데 이거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거 이게 지금 분모 통째로 이게 0이 아니라는 말이 지금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참이 되려면 원래는 이게 있어야 돼요 limit x 가 a 로 갈 때 gx fx 가 0이 아니라는 게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이게 0이 아니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gx 를 만들 수 있게 있는데 즉 fx 에서 이걸 나누면 되는데 분모에 해당되는 게 0이 아니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거짓이다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나누기 할 때 분모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없으면 다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자 10번 x 가 a 로 갈 때 fx 마이너스 gx 가 0이면 같다 이랬는데 자 보게 되면 예를 잘 들어 놨죠 여기 보면은 x 마이너스 1 x 가 0 이하일 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gx 이 되고 이렇게 해 놨죠 이제 fx 마이너스 gx 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걸 빼게 되면 2x 가 되죠 근데 0 자극한 데더라도 이거는 뭐 이거는 0이 되죠 0 되고 0 우욱한 자 이거에서 x 플러스 1에서 이걸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x 되죠 이것도 0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것이 0이 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자 봤을 때는 지금 값은 존재하지 않죠 그죠 fx 맞죠 fx 보게 되면은 0일 때 마이너스 1 1일 때 0 됐을 때 0 이하일 때는 요거지 요거 되는거죠 0일 때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일 때 0 됐는데 이건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되는데 자 보세요 그죠 안되죠 어쨌든 그와 같은 이유로 이 두개 각각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런거는 외워놓는게 낫겠죠 그죠 fx-gx를 0으로 해서 같지는 않다 자 x가 11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gx fx가 gx보다 작으면 이랬는데 뭐 일단은 요거를 보게 되면은 반려를 봅시다 요 그래프가 요렇게 되죠 그 gx 1 되죠 0일 때 값은 또 없죠 그죠 요거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럼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fx가 gx보다 작잖아요 맞죠 작지만은 극한값은 어떻게 됩니까 x에 0으로 갈때 극한값 fx가 1이죠 이것도 1이잖아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우선 이게 승립하려면 조건이 첫번째 이 수렴하는게 있어야 된다 limit x가 a로 갈때 fx가 alpha로 수렴하고 limit x가 a로 갈때 gx가 beta로 수렴하다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러고 나서도 이게 등호까지 있어야죠 등호 두번째 등호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12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이렇게 되어있죠 근데 hx-fx가 0이면 일어났죠 여기서 요거 빈게 무한대로 가고 있죠 무한대로 그럼 limit x가 무한대 gx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보게 되면은 fx 예를 잘 늘어놨죠 x-x제곱 제곱 더하기 1분의 1 되고 그러면 fx고 이보다 큰게 이제 x 되겠죠 당연히 마이너스는 없으니까 더 크지 그게 이만큼도 더해 버리면 더 크잖아 순서대로 딱 되죠 근데 뭐 이런 순서보다는 좀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 fx는 뭐 아니 저걸 들어도 상관없네 요걸로 정해 놓고 쓰세요 그다지 뭐 다른거 예를 들 필요 없이 그냥 이게 좀 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됐는데 그럼요 처리도 되잖아 되죠 됐을 때 hx-fx hx가 이거죠 그 다음에 fx가 이거잖아 그러면 뺐을 때 hx x-x제곱 1분의1 gx는 값이 존재하는게 아니고 무한대로 가버리죠 그렇죠 무한대죠 자 그래서 이렇게 거짓이 된다 이거 자 이제 문제를 봅시다 두 함수 fx-gx에 대한 다음 보기죠 옳은 것을 모두 보는 것은 자 fx-gx가 값이 존재하면 이랬죠 존재하면 이거 값도 각각 존재한다 자 이거 거짓이죠 바로 알 수 있죠 그죠 이것은 역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지만 이렇게 되면 자 성립했잖아요 limit fx-gx가 존재하면 존재하면 fx-gx도 존재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ㄴ을 보게 되면 자 이거 두 개를 fx 만들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이거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연립과 더하면 fx라는 것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존재하죠 맞습니다 자 이거는 거짓이랬죠 같이 갔다고 한거 그죠 이것도 거짓이죠 앞에 하는걸 기억을 뚫리면서 하는거에요 그죠 이견밖에 없죠 이렇게 자 요거는 아까 거짓이었죠 요거 요것도 그러나 역으로 하게 되면 참이 된다 2번 fx-gx fx-gx gx 되려면 자 여기에서 ㄱ을 보게 되면 fx-gx 여기에서 요거 –fx를 하게 되면 gx 되죠 그러면 만들어지죠 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gx 되려면 이 fx로 이렇게 나눠주면 이렇게 이렇게 gx 되는데 이게 0이 아니란 말이 없잖아 0이 아니란 말이 없죠 이게 그죠 그럼 이거는 거짓이 되는거에요 거짓 자 요거 gx 나와 있는데 그 fx하고 fx-gx가 되면 gx 만들면 2개 곱하면 되죠 곱하면 gx 만들어지죠 그럼 이러면 참이 됐죠 이렇게 되면 참입니다 그래서 ㄱ-ㄷ이 참입니다 자 3번 fx fx-gx 값이 존재하면 이랬죠 당연히 fx 여기에서 요거 빼면 그죠 fx-gx-fx를 하게 되면 gx 나오죠 그럼 이것도 참이네 자 이거는 이거는 뭐죠 이거 두개 곱하면 fx-t 나오죠 참이네 fx-gx 값이 각각 존재하면 gx-t 나오죠 자 이거는 fx-gx 분의 fx-gx를 해야지만 gx 되죠 근데 이거 이게 0이 아니란 말이 없잖아요 이게 그죠 없기 때문에 이건 거짓 거짓입니다 3번이 되겠죠 4번 ㄱ ㄱ limit fx-gx 값이 각각 존재하면 자 이거 이게 0이 아니란 말이 없죠 그죠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ㄱ 안 돼 ㄴ 각각 존재하고 각각 존재하고 0이 아니면 했죠 그럼 2x 나누기 했을 때 그죠 fx 나누었을 때 이렇게 gx 나오잖아 그럼 ㄴ 맞습니다 ㄴ ㄴ 참 ㄷ ㄷ 존재하면 gx자 이거 두개 곱하면 이렇게 사라지고 gx는 안죠 이거 참 ㄴ ㄷ ㄴ ㄷ ㄴ ㄷ이 참이네 4번 5번 모드 존재하면 gx가 되려면 이 fx로 나눠 줘야 되는데 fx 이게 0이 아니란 말이 없죠 ㄱ ㄱ 거짓 자 모드 실수 있어야 돼서 fx하고 등어도 빠졌고 등어도 없고 거짓 거짓입니다 그리고 이거 또 빠진게 뭐냐면 이게 각각 수렴한다는 말도 빠졌죠 수렴 각각 그것도 빠졌고 자 그럼 DIGOTS 닦기 앞에 이론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렇게 두면 좋아요 지금 이게 x분의 fx를 새로운 함수인 gx로 두게 되면은 limit x가 0으로 갈 때 gx가 되죠 이게 는 alpha가 되죠 물어본 것은 fx를 물어봤기 때문에 fx는 gx가 되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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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limit x가 0으로 갈 때 fx 대신에 x gx를 대입하게 되면은 limit x가 0으로 갈 때 x limit x가 0으로 갈 때 gx는 gx는 자 이거는 0 되죠 0 곱하기 이거는 alpha죠 0 되죠 맞습니다 ㄷ 맞습니다 3번 맞네요 자 이렇게 치환하면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6번 자 무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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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무한대 무한대 부정형이잖아 이거 알 수 없어요 이거 거짓입니다 이거 자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존재하면 이거 2개 더하면은 2fx가 나오잖아 fx 나오죠 값이 2 곱하기 fx가 나오니까 2를 곱해도 이건 존재하는게 되는거지 이게 맞습니다 ㄷ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이거 그것과 같이 존재한 데서 여기까지 오 좋아요 여기까지 맞죠 그런데 여기에 동호가 없네 동호가 없다 거짓 동호가 없어서 거짓입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gx h 차례가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데 열려 됐을때 존재한다 이거는 거짓이었죠 이거죠 예를 든게 아까 뭐였냐면 fx는 x-x제곱분 1 예를 들면 되고 gx는 x를 예를 들면 되고 그 다음에 hx는 hx는 x-x제곱분 1 예를 들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 h 이거 빼게 되면은 x-x제곱분 1 이거 합니다 빼기 x-x제곱분 1 딱 되고 x제곱분 그 다음에 2가 남는데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 경각되죠 그런데 gx는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죠 존재 안하죠 틀렸죠 2번 맞습니다